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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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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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 저는 어깨에 식당을 넣습니다. 저는 당근을 넣는다. 다투부를 넣을다. 식당 사탕을 볶을다. — 이 치즈 저는 이 치즈 소스에 사용하여 고춧가루 어깨 어묵 이케 아홉살 이 아 아 아 아 식용유 안에 밑간을 넣어주세요 위장은 소금 콩나물 소금 백색 제가 본 콩나물 무침 레시피에 간장을 두 숟가락 넣으라고 돼있어가지고 간장을 두 숟가락을 넣었는데 곡물이 질질 흐르고 너무 짜가지고 망했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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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식을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요. 고기! 배우는 무침 레시피가 다진마늘고 누워진 무침 레시피가 다진마늘고 무침 레시피가 다진마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침에 퇴근하고 씻고 자고 일어나니까 2시네요. 점심을 좀 먹으려고요. 오랜만에 컵라면을 먹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짜잔 파김치를 먹어야 돼서 컵라면도 끓여봤습니다. 집집마다 지역 따라 김치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친구네 파김치인데 이렇게 오징어를 넣어서 담그시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파김치 맛인데 이제 너무 맛있어가지고 두 통째 얻어먹고 있습니다. 오늘의 파김치. 오늘의 파김치. 오늘의 파김치. 요리하는 파김치.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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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네즈 네오 쿠션으로 피부화장을 마무리했고요. 브랜드에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선물 받은 걸로 화장을 좀 해보려고요. 얇은 브러쉬로 아이라인까지 그려줄게요. 눈꼬리랑 눈 앞머리 마스카라도 해줄게요. 눈꼬리랑 눈꼬리랑 눈꼬리.. 끈을ок. 안쪽은 머리. 고데기로 머리도 살짝 말아봤고요. 저는 이제 약속 시간이 다 돼서 언니 만나러 다녀려고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미니라인 화장실을 하러 가르치다 청양고추 너무 귀엽다 3미가 있는 거예요 3미가 아닌거예요 사야 될거예요 4미를 사야 될거예요 3미를 사야 될거예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니면은 우리 사무관이랑 가볼래요 양념이 좀 더 맛있게 잘 먹어요 양념이 좀 더 잘 먹었어요 아.. 영동하고 싶다 양념이 좀 더 잘 먹었어요 양념이 좀 더 잘 먹었어요 우와.. 특이하다 양념이 좀 더 잘 먹었어요 그 다음에 오미자 프루티랑 그 다음에 얼그레이트 양념이 좀 더 잘 먹어요 맛있었어요? 네, 맛있어. 예쁘다. 하나 찍어줬다. 아, 괜찮습니다. 나Moon기 타피오일 언제 찍을거야? 곁도 감사합니다.